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보다 잔머리가 완벽한 에이전트, 마크 에이전트 여러분한테 진기력의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력 백단의 신물만 추진 효과를 낳은 환영입니다. 챔피언이라는 점은 쟁여와 감동이 함께 있는 영화입니다. 가볍게 활씨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있는 어떤 부분은 묵직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예정 부탁드립니다. 화이트 액션 챔피언 화이트 액션! 니까 화이트 액션! 다음 시간에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메뉴han! 그리고 유튜브 액션!